왼쪽부터 봐주시죠 좋습니다 네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서 어떤 사랑의 감정들을 이번에 또 담아낼까요 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왼쪽도 봐주시고요 세영씨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영 배우 잠시 후에다 네 좋아요 손인사 하트구다사이 네 다 알아듣죠 예 빅하트구다사이 네 왼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맥이요 네 아 너무 좋죠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정면 네 오른쪽 정면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첫사랑 질감회 우리 홍종연씨 네 좋습니다 정면 아래쪽 너무 멋집니다 순회복 가득한 눈빛 한번 보내주세요 왼쪽입니다 왼쪽 끝쪽 봐주시고요 정면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사랑스럽죠 정면 그리고 하트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좋습니다 하트와 함께 미교 미테구다사이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상태로 정면 하트로 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켄타로가 보라트를 알까요 두 분 보라트 한번 가 아 안 해요 모르는 게 없는 켄타로예요 역시 정면 봐주시고요 그 상태로 왼쪽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홍종현 네 자 양볼 하트 좋아요 네 키레이 네 정면 왼쪽입니다 기다리고 미테구다사이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미교 미테구다사이 스마일 사랑 후에 오는 것들 하트 네 정면이고요 시선 왼쪽입니다 기다리고 미테구다사이 미교 미테구다사이 오른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라스트 원 네 사랑 후에 오는 것들 파이팅 네 파이팅 네